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티비 오늘의 추천도서는 유태우의 질병 완치 건강 진단 믿지 마라 병원도 믿지 마라 내 몸을 믿어라 자 저자 유태우 선생님이 유명한 의사시네요 전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현 신건강인센터 원장 오리언 닥터유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kbs tv 생로병사의 비밀 등 다수의 건강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 평생 약을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질병을 완치할 것인가 2008년 3월 저는 소위 잘나가던 19년간의 교수직을 그만두고 대학병원에서의 생활을 마감하였습니다 주위 사람 대부분은 이 결정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질병 완치입니다 1980년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로 줄곧 가져왔던 믿음은 질병은 완치되지 않고 평생 치료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1994년 탄생한 진료 서비스가 바로 평생 건강 프로그램으로 주된 내용은 병은 고칠 수 없으므로 평생 의사에게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로 과연 내가 할 일이 이들을 평생 병원에 오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질병과 고통을 완치하여 오지 않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병 완치가 정말 힘든 것인지 제 몸으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79kg까지 나갔던 몸무게를 1년 만에 정상 체중인 64kg까지 감량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진료 방향을 평생 진료해서 질병 완치로 180도 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병원에서는 치료 중심에 진료를 하다 보니 약과 시술을 염두에 두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새로운 진료 방향은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치료 성적도 제 노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약과 시술 중심의 병원을 떠나 내 몸 훈련을 주요 치료법으로 하는 신건강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흔히들 대부분의 질병은 완치할 수 없고 평생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완치할 수 없는 진짜 이유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결과만을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한 개의 잎을 살린다고 해도 줄기와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잎이 시들게 마련입니다 나뭇잎뿐 아니라 줄기와 뿌리까지 치료해야만 질병과 고통을 완치할 수 있고 재발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결과는 약물과 시술 등으로 치료하지만 그 원인인 생활습관과 비만, 삶의 관계 등은 내 몸으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임상 경험과 치료 성적을 바탕으로 누구나 질병과 고통을 완치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내 몸 훈련의 최적 기간은 3개월입니다 너무 짧으면 실행하기가 힘들고 길면 대부분 중간에 그만두고 맙니다 질병과 고통을 완치하지 않고 결과만 치료한다면 평생 치료를 해야 합니다 평생 약물을 복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 훈련을 통해 완치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유태우의 내 몸 코칭 삶이 질병과 건강을 결정한다 제가 의사가 된 지도 올해로 29년째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진료받은 사람의 숫자가 6, 7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정이입니다 가정이는 한 가정을 전담하여 계속적으로 건강에 관한 진료나 상담을 하는 의사입니다 가정이는 질병에 관계없이 같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오래 보면 실증이 난다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이 찾아주니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하지만 의학교과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배우고 치료했던 병들은 대부분 잎사귀의 병이고 정작 줄기와 뿌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잎사귀를 고쳐도 또 다른 잎사귀가 멍들고 시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랜 감기나 위장병, 고혈압, 당뇨, 심지어 암 등은 그냥 우연히 또는 재수가 없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줄기에 이상이 있는 나무라면 좋은 꽃은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습관과 비만입니다 술, 담배, 과로,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사 등이 질병을 만드는 생활습관입니다 생활습관과 비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뿌리인 삶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생활습관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꿔야 할 삶은 일과 성취에 올인하는 삶 짧고 굵게 살겠다는 삶 90대까지 살 것이면서 70대에 죽을 것처럼 사는 삶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삶 남을 따라 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는 삶 가진 것이 많은데도 더 가지려는 삶 등입니다 이러한 삶은 유전이나 체질, 운명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삶을 더 자세히는 어떤 삶의 목적과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건강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결정합니다 우리 삶에서 질병만 따로 떼어놓고 병원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치료하다 보니 질병을 삶의 결과라기보다는 일종의 운명이나 유전처럼 삶과 무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과 건강은 단지 우리 삶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질병을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겠습니까? 유태우의 삶의 의학 질병을 스스로 치료한다 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처음 20년간 제 진료의 근거가 되었던 현대의학에는 적어도 세 가지 제한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 중심적이고 둘째는 서양인 중심적이고 셋째는 약물과 시술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급성 질환이나 암, 수술 등의 치료에서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만성 질환이나 재발성 질환, 기능성 질환, 관계의 병, 마음의 병 등 한국인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더구나 사람을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태우의 삶의 의학이 출발하였습니다 삶의 의학은 한마디로 건강과 질병을 그 사람, 삶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진단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건강을 개선하면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 스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병의학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똑같은 약물 치료와 수술 등 표준화된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삶의 의학은 개인적 특성, 즉 신체 상태나 성격, 생활환경 등에 맞춘 개별화된 치료와 건강증진법을 제시합니다 질병의학이 과거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질병에 맞춰져 있다면 삶의 의학은 현재부터 미래를 강조합니다 질병의학에서는 질병이 확대되는 속성이 있지만 삶의 의학에서는 질병을 그 사람, 삶의 작은 부분으로 축소합니다 또한 질병의학에서는 의료진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삶의 의학에서는 본인과 의료진이 함께 결과를 만들어갑니다 삶의 의학은 최첨단의 현대의학과 사람 중심적인 동양의학,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몸과 삶을 스스로 지배하게 하는 심리학이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신체 각 장기의 기능과 구조를 진단하는 데는 현대의학, 각 개인의 삶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동양의학과 심리학의 주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삶의 의학의 특성 중 하나인 1인의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항상 다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다음 그 평균으로 결과를 내는데 이를 과학적 증거라고 합니다 즉 어떤 약의 효과를 알아볼 때 100명에게는 진짜 약을 주고 다른 100명에게는 가짜 약을 준 뒤 효과에 대한 두 군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다수의학 또는 평균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다수의학에서는 대다수가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인다고 예측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100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약 효과가 월등히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약인데 오히려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학은 이런 경우를 간과합니다 여기서 1인의학이 출발합니다 1인의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특성을 평가한 뒤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합니다 1인의학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북한에 있는 장수연구소가 북한 지도자 한 사람만의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거나 일부 국가에서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에게 맞는 최적의 경기력 향상법과 건강법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제 1인의학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딱 맞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맞게 치료 순서를 정하는 것도 다수의학에서는 할 수 없는 1인의학의 장점입니다 1인의학의 결과는 당연히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성적이 아니라 특정이니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인의학은 남한테 좋다는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도 느껴지는데요 책춘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건강에 관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여러분 스스로에 관한 건강 지식을 공부하는 것,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를 쌓고 생활습관을 바꿔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과 가족, 사회까지 바꾸는 것이 신건강입니다 의사로 살아온 29년간을 돌이켜보면 지난 7년이 저 자신이나 제가 아는 진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의사가 된 뒤 첫 22년간의 치료는 다른 의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을 찾으면 어떤 질병인지 잘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 즉 대부분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철학은 사람의 병은 대부분 못 고치는 병이거나 고쳐도 재발함으로 평생 관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찾아왔을 때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혈압약을 처방하고 고혈압은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7년 전 그동안 쌓였던 의문점을 푸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는 저 자신을 건강하게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키가 175cm였던 저는 체중이 79kg에 육박했고 배가 나와 35인치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체중 감량에 들어가서 1년 만에 지금의 체중인 64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진료 방법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 치료는 자신의 몸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치료이므로 자신의 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내 몸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의 주된 진료법이 되면서 많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저 자신이 몸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치료가 가능하냐고 고개를 갸웃했던 사람도 전과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를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만으로 몸을 바꿔 그동안 복용하던 약을 대부분 끊거나 줄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삶과 진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대로 하되 행하는 대로는 하지 말라는 말처럼 대부분의 의사의 삶은 자신이 시행하는 치료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술을 먹는 경우처럼 말이죠 한데 저는 자신이 먼저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을 환자에게도 적용하면서 저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런 내 몸 훈련을 거쳐 만들어지는 사람이 바로 신건강인입니다 신건강인은 몸과 더불어 마음도 건강하고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12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이 바로 신건강인입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 2. 휴식과 수면이 적절한 사람 3. 하루 일과 후에도 10% 에너지를 남기는 사람 4. 몸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 5. 술을 적게 마시고 즐기는 사람 6. 금연하는 사람 7. 적정한 체중과 체형을 만드는 사람 8. 적정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 9. 몸수기와 운동을 적절히 하는 사람 10. 최소한의 약물과 의료를 사용하는 사람 11. 질병을 두려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사람 12.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는 사람 13. 안전습관을 실천하는 사람 운전, 보험, 여행, 취미 등에서 14.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사람 15. 이웃을 사랑하고 환경을 존중하는 사람 15. 신건강인이 되면 행복과 활력이 넘치고 15. 능력을 극대화하고 최소의 질병으로 건강하게 16. 자신의 최대 수면까지 살 수 있습니다 16. 내 몸 훈련 3개월 이렇게 시작한다 삶의 의학치료법의 근본은 한마디로 개인의 잠재능력의 극대화입니다 16. 각 개인은 스스로를 강하고 멋지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6. 즉 잘못된 인식과 조건 하이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굴하여 17. 자신을 개혁하는 데 돌리도록 코치하는 것이 삶의 의학의 역할입니다 17. 제가 창안한 내 몸 훈련 3개월은 삶의 의학적 치료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7. 내 몸 훈련 3개월은 우리 몸을 약하게 하는 요소를 지금부터 3개월 사이에 개혁시켜 강하고 멋지고 질병 없는 내 몸 만들기를 성취하게 합니다 18. 내 몸 훈련 3개월은 먼저 내 몸 알기 검진부터 시작합니다 19. 내 몸 알기 검진에서는 질병의 있고 없음은 물론 현재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 미래에 겪을 질병과 삶의 질, 형태 등을 평가하여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19. 둘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19. 내 몸 훈련의 결과로 나타날 목표와 필요한 기간에 대해 미리 협의하여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19. 그 기간 내에 성취할 수 있는 최고 목표가 주어지지만 19. 실제로는 현재와 최고 목표 사이에서 훈련 목표를 정합니다 19.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 목표이고 19. 3개월에 30kg 감량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목표이면 19.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15kg에서 30kg 사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9. 셋째 단계는 정해진 목표와 기간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을 코치합니다 19. 표 10에서는 내 몸 훈련의 일례를 보여줍니다 19. 즉, 첫 2주에서 1개월 반 동안은 주로 휴식 훈련과 몸 둔관 훈련을 실시하고 동시에 금주 3개월이 처방됩니다 19. 이와 동시에 또는 일주일 간격으로 반식 훈련과 적정 영양 훈련을 시작합니다 19. 반식 훈련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체중 감량이 이루어집니다 20. 반식 훈련을 하여 위가 작아지면 몸 숙이와 운동이 처방됩니다 21. 내 몸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바뀐 몸에 따라 그동안 복용했던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21. 처음에는 증세에 대한 약물, 즉 소화제나 변비약, 진통제, 수면제 등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22. 그리고 몸이 바뀔수록 복용하던 만성질환약, 즉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 당뇨약 등도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복용하지 않게 됩니다 22. 내 몸 훈련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의학에서 시작합니다 23.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24. 위에서 제시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25.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5. 내 몸 훈련을 실행하게 하는 내 몸 코칭은 그 밖에도 세 가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25. 첫째, 항상 그 사람의 현재에서 출발합니다 26. 과거에 잘했건 잘못했건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현재가 얼마나 못하건 출발점은 현재라는 것입니다 26.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이 성취할 미래의 목표를 현재에 가져다 놓습니다 27. 그러다 보니 상당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침으로 이내 실망하곤 합니다 27. 반면에 현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작은 성취라고 해도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28. 이렇게 작은 성취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처음에 원하던 것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29. 둘째, 잘하는 것만 하게 합니다 30. 현재 잘할 수 없는 것을 먼저 훈련하려면 상당한 의지와 함께 노력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31. 그러면 초반에 지쳐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31. 처음에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다보면 자신감과 함께 몸을 변화시키는 성장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31. 이 에너지가 축적되면 처음에는 잘할 수 없었던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2. 셋째, 훈련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물에 대응합니다 33. 내 몸을 훈련하는 동안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 장애물이 몸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34.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34. 이런 장애물을 인지하고 그것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고 35. 장애물에 대응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합니다 35. 다가올 질병을 감시한다 36. 여러분은 과거에 알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익숙합니까? 36.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37.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큰 병이 없다고 했으니까 대비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37. 건강검진은 현재와 과거의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가올 미래의 질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38. 미래의 질병에 대한 예측은 신이나 점쟁이만 할 수 있고 의학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39. 그렇다면 보험도 필요 없고 노후 설계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40.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기업에서 과거와 현재의 실적이 좋다고 미래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41. 다가올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미리 감시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41. 첫째, 각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위험 요소를 평가합니다. 42. 둘째, 그 위험 요소에 따라 다가올 질병을 설정합니다. 43. 셋째, 설정된 질병을 조기에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개인별 질병 감시 프로그램과 리마인더를 가동합니다. 44. 넷째, 이 프로그램에 맞춰 각 개인에 맞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을 실시합니다. 45. 여기서 리마인더는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통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45. 발달한 컴퓨터와 통신 방법을 통해 이 작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45. 이 질병 감시의 핵심은 첫째와 둘째 과정입니다. 46. 위험 요소의 평가와 다가올 질병의 설정은 단순한 설문평가나 비전문 요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7. 각 개인의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 생활 습관, 과거력이나 가족력 등을 모두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고도로 숙련된 의사의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47. 거기에 비하면 셋째와 넷째 과정은 거의 자동적이고 기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 기존의 건강검진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거의 같은 종합검사를 반복적으로 받게 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데다 질병이 없는데도 검사 결과는 양성으로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49. 위양성이 나오면 할 수 없이 추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몸에도 부담이 되는 검사입니다. 49. 반면에 질병 감시 시스템은 각 개인에게 다가올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한 검사만을 제때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와 그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9.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에 대한 검사만 짧은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받게 하고 위험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 간격을 좀 더 길게 잡는 등 개인에게 최적화하기 때문입니다. 49. 여러분 이제는 다가올 질병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50. 내 몸은 바꿀 수 있다. 내 몸 바꾸기는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몸에 대해 흔히 겪는 일 중 하나가 작심삼일입니다. 50. 마음 먹기는 쉬운데 이를 실천하려니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51. 주변에서는 누구누구는 담배를 한 번에 끊었어. 그 사람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더니 금방 정상체중으로 줄였어 등의 이야기가 항상 들려옵니다. 52.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53. 덕분에 작심삼일의 실패를 거듭하고 그때마다 고통스러운 좌절을 맛봅니다. 54. 이렇게 좌절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합류화가 고개를 내밀게 됩니다. 55. 담배 끊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담배 피우며 받는 해보다 더 나빠라든가 나는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야 등이 대표적인 자기 합류화입니다. 55. 마음은 단숨에 바꿀 수 있지만 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56. 사실은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오히려 몸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56. 몸 바꾸기는 마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57. 자신은 이미 산 정상에 있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면 금방 올라온 낮은 언덕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실망하며 다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57. 자, 이제 자신이 산 밑에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58. 그리고 산 꼭대기가 아니라 작은 언덕만을 한 번 쳐다보고 올라갑니다. 58. 아주 쉽죠? 59. 그리고 이곳까지 올라온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59. 이제 그 언덕에 올랐으면 밑에서는 볼 수 없던 또 다른 언덕이 보입니다. 60. 거기까지도 내친김에 달려갑니다. 60. 그리고 다시 한 번 기뻐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61. 꼭대기까지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금방 숨이 차서 굴러떨어지기를 반복하지만 언덕을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의외로 금방 정상에 다다릅니다. 61. 산 중턱인데도 아직 멀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큼 올라왔다고 하겠습니까? 61. 체질은 바꿀 수 있다. 62. 체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62. 한의학에서는 사상의학에 따른 4가지 체질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8체질과 10체질, 16체질까지 있습니다. 63.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은 대체로 외모와 체형, 몸의 기질, 성격과 음식에 대한 반응 등을 보고 분류합니다. 64. 서양의학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64.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체액병리설을 근거로 담즙질, 흑담즙질, 점액질, 다혈질의 사기질설이 18세기까지 유행했다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5. 현대의학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상체질과 특이체질입니다. 66. 이상체질은 특별한 병에 잘 걸리는 체질이고, 특이체질은 알레르기 체질과 같은 말로 특별한 물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66. 그 밖에도 화약체질,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 추위를 잘 타는 체질 등 정확한 근거 없이 보이는 대로 이름 붙인 체질도 있습니다. 67. 체질은 그 나름의 관찰과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의 몸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67. 그러나 분명한 점은 체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68. 많은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체질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69.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현재의 체질이 과거와 똑같습니까? 69. 좋아하는 음식과 입맛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까? 70. 이처럼 체질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전자에 쓰여 있거나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70. 체질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오히려 그것에 속박당하는 것입니다. 70. 바꿀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쉽게 바뀌는 것이 바로 체질입니다. 71. 지금 내가 무슨 체질이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71. 제가 늘 주장하는 잡초체질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71. 어떠한 환경에서도 건강한 생명력을 이어가는 잡초처럼 말입니다. 71. 성격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다. 72. 어린 시절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말 중에 73. 성격은 마음이니까 성격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74. 그러면 성격은 어떻게 반들어질까요? 74. 유전이 성격의 모든 것일까요? 75. 부모님한테 받은 유전적 형질이 성격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75. 후천적인 교육과 환경이 큰 역할을 합니다. 75. 이러한 교육과 환경이 내 몸 어딘가에 배어들었을 텐데 76. 지금까지의 생각으로는 그 장소가 마음이었습니다. 76.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저 자신이 진료실에서 관찰해본 바로는 성격은 마음이 아니라 몸입니다. 77. 그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7. 기다리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몸 때문일까요? 77. 당연히 마음이고 성격이라고 하겠죠? 77. 자, 한 사람이 극장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78. 이 사람의 마음과 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8. 머리는 다른 사람도 다 기다리니까 나도 차분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해라고 생각합니다. 79. 그런데 그의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9. 몸에서는 서서히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80.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뒷목이 뻣뻣해집니다. 80. 이런 몸의 신호를 감지한 머리는 다시 안절부절 못하면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80. 빨리 해달라고 재촉한다든지 새치기 하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야단을 친다든지 80. 정 못 견디겠으면 자기 자신이 새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80. 또 다른 예의입니다. 81. 어떤 주부가 온종일 집안을 쓸고 닦고 하다가 자정이 다 돼서야 잠을 자려고 안방으로 가는 중입니다. 81. 그런데 다른 가족들 눈에는 전혀 뛰지도 않은 작은 먼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81. 마음에서는 이제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오늘은 그만 자야지 하며 가는 발길을 재촉하여 침대에 누웠습니다. 81. 그리고 잘 자겠구나 하고 마음을 생각합니다. 81. 그런데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1. 아까 본 그 먼지가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81. 가슴이 답답해하고 몸은 긴장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81. 마음으로는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몸이 계속 잠을 못 자게 합니다. 81. 그래서 할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먼지를 치워야만 몸이 긴장 상태에서 풀리면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81. 이제 우리 성격에 영향을 주는 몸의 역할을 이해하겠지요? 81. 사람마다 다른 특별한 환경적 부담에 대해 몸이 특이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격입니다. 81. 여기서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은 대체로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81. 앞에서 든 사례는 각각 남성에게 많은 A형 성격, 즉 심리학에서 분류하는 성격의 한 종류로 특징은 조급함, 치열한 경쟁심, 초조함, 적대감 등이 있는 성격을 A형이라고 하죠. 81. 그 A형 성격과 여성에게 더 흔한 강박성 성격입니다. 81. 의외에도 자기 도취적 성격은 자신이 남다르게 대우받지 못할 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81. 히스테리형 성격은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할 때 그런 신체적 반응을 보입니다. 81. 이렇듯 성격이 마음이 아니고 몸이라고 생각하면 바꾸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81. 생각은 바꿀 필요 없이 몸만 바꾸면 되기 때문입니다. 81. 생각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81. 반면에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몸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82. 이를 심리학에서는 탈조건화라고 합니다. 83. 재학습을 통해 조건화된 몸에서 조건을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84. 성격을 바꾸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5. 앞에서 말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일부러 기다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85. 한참을 기다려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일부러 맨 뒤로 다시 가면 됩니다. 85. 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기다리면서 예의 초조감이 느껴지면 일부러 그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86. 지저분한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일부러 지저분하게 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86. 일부러 어질러 놓는 것입니다. 87.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몸에서 난리가 납니다. 87. 그런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어느덧 그 증세가 사라지고 맙니다. 87. 보통 사람은 2주 늦어도 3개월 정도의 연습이면 충분합니다. 87.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87. 그런데 또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군요. 87.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88. 불편함이 건강이다. 88. 현대 문명은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89. 그 중에서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걷기를 줄여주는 문명의 이기, 자동차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89. 그러다 보니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에는 장애인과 노약자용이라는 표지가 엄연히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상당수가 일반인일 정도로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89. 심지어는 자동차에서도, 집에서도 몸을 쓰지 않습니다. 90. 자동차에는 오토매틱,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에는 리모컨이 따라붙습니다. 90. 추위와 더위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은 바로 요즘의 실내 환경입니다. 90. 일을 하는 건물이건, 잠을 자는 아파트건,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난방기로 사시사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90. 그만큼 몸은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90. 내 몸 쓰기를 비서나 파출부 등 남이 대신해주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90. 하는 일이 많아서 쓰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이들이 없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입니다. 90. 몸을 쓰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사상도 있습니다. 90. 귀차니즘 또는 귀차니스트라고 하는데, 그들만을 위한 생활용품이 따로 만들어지고, 생활공간에 대한 설계도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0.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의 몸은 점점 편안함을 찾아 진화합니다. 90. 그런데 문제는 편안한 몸으로 진화된 사람이 불편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입니다. 90. 이때는 견디기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려워 쉽게 병에 걸리고 맙니다. 90. 그런데도 현대 문명은 불편한 환경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90.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90. 크게 보면 편안함은 사람을 약하게 하고, 불편함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90.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90. 불안을 이용하라. 90.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91. 마음이 편하지 않고 늘 긴장하고 있으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옥전인 느낌이 들고, 머릿속에서는 불안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91. 잠들기도 힘들고, 잠에서 자주 깨어나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91.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이래서도 능률은커녕 실수나 잘못된 판단을 내려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91. 그럼 불안은 왜 생길까요? 91. 우선 이는 무언가가 자신의 생존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91. 그것은 경정이나 승진과 탈락, 질책, 질병 등 구체적인 외부 상황일 수도 있고, 스스로 그 이유를 잘할 수 없는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91.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막연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91. 둘째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91. 어느 길도 확실하게 다른 길보다 더 낫거나, 못하지 않으면 불안과 고민이 시작됩니다. 91.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불안한 것입니다. 91. 셋째는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이 충돌할 때입니다. 91. 자신 안의 깊은 욕구는 어떤 것을 원하는데, 의식과 윤리, 체면, 습관 등이 이를 가로막습니다. 92. 이때도 불안의 원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92. 넷째는 몸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따라주지 못할 때입니다. 93.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기억력과 판단력은 감소됐는데도, 이전과 똑같이 일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불안이 찾아옵니다. 93. 불안은 괴롭고 힘든 게 틀림없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일단 이를 쉽게 없애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94. 신경, 안정제나 술, 담배 등이 이런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95. 여기서 더 나아가면 폭식이나 쇼핑 중독, 일중독 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95. 이런 방법은 즉각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96. 또한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을 해침으로 처음에 반짝 나아지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날수록 알게 모르게 불안이 점점 커져갑니다. 97.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이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98. 불안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변화와 성장을 위한 에너지로, 불안 없는 사람은 대부분 변화와 성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99. 불안할 때는 증세만을 괴로워하며,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에너지로 이용하면 됩니다. 99. 불안의 이유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99. 스스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자신이 없으면, 상담을 통해 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99. 스스로 하든, 도움을 받든, 불안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99.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개념들을 잘 제시해 주시는 책인데요. 99. 여러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99.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99.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 뉴스레터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시켜 주시는 나비 효과를 함께 일으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책춘함 TV를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